요즘 청주시가 폐기물 때문에 바람잘날 없죠. 이런 청주에 대전 생활 폐기물까지 반입된다는 사실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. 그동안 청주시는 대응 수위를 고민해왔는데요. 결국 행정력을 발동해 청주의 폐기물 업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. 대전의 해당 지역 쓰레기 대란에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 심수만 기자입니다. 대전 서구 지역 폐기물 수집 차량들이 연신 청주의 한 농촌마을로 향합니다. 대전 서구청과 계약한 청주의 폐기물 업체가 지난달부터 위탁 처리를 시작한 것입니다. 계약에 따라 대전 서구로부터 들여온 대형 폐기물이 하루 평균 29톤. 이렇게 처리해야 할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. 청주시가 해당 업체에 예고했던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강행했습니다. 산업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아놓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 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. 업체가 효력 정지를 시도하며 영업을 계속하면 2차, 3차 처분을 강화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합니다. 폐기물이 행정구역을 넘닫을 수 있지만 지자체가 서로 생활 폐기물까지 떠넘기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상대 지역 폐기물 대란을 전제한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. 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것들이 수백억 원의 예산도 들어가고 또 주민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 외부로 보낸다고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... 청주시의 영업정지 발효 시점은 다음 달 23일, 40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. 그러면서 폐기물 대란을 피하려면 그 안에 빨리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대전 서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운입니다.